일단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좀 어이없게 패배한 게 좀 너무 아쉬웠고 그걸로 인해서도 분위기가 좀 넘어간 것도 있었지만 이 세트 같은 경우는 밴픽 쪽으로 놓쳤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솔직히 이제 관전을 하고 있던 입장에서도 그런 경기는 역전 당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너무 굳히기도 좀 쉬운 조합이었는데 좀 중요했던 오브젝트 한타 전에 소모값이 너무 컸다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 한타 때 저희가 엄청 유리한 상황에서 세 번째 용만큼은 싸움을 저희가 꼭 했어야 되는 그 싸움으로 이제 확실히 게임을 굳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뭐랄까 그냥 오브젝트에 대한 신경을 너무 쓰지 않았고 그냥 상대가 그냥 먹고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상대가 또 시간을 벌게 되고 사실 그 상황에서도 더 조급할 필요는 없었는데 또 조급해져서 저희가 또 바론까지 트라이하는 좀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상대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준 게 좀 가장 큰 패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뭐 프로 경기에서는 사실 나오지 말아야 될 실수들이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서 좀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스크림에서 나왔던 실수들 나온 것 같고 저희 팀에 누군가 결단을 내려서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서 첫 세트를 너무 허무하게 져서 그냥 많이 좀 화나는 것 같습니다 딱히 별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저희가 할 거 못해서 져서 상대랑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CL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는 CL에서 그때 저희가 이군에서 흐름이 되게 좋았어서 자신감 되게 차있던 상태에서 올라와서 좀 할 말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스크림에서 많이 져서 오늘 좀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이 뭔가 허무하게 지는 그런 경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좀 분위기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경기들 최대한 오늘 경기로 인해 좀 단점들을 잘 포함해서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경기를 보여드리는 것과 최대한 스프링 때 남은 모든 경기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세트승을 포함해서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예정입니다